이거 주방도 너무 예쁘다. 이건 뭐 끓이는 거야? 이거 육수 지금 끓이는데. 조그매지면 어떡하나? 조그매지면 어떡해. 버려야지, 뭐. 그것까지 다 갈다가.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맛있더라고요. 제가 한 번만 더 가야 되겠네요. 배우시래요? 제발요, 봐주. 조심하세요, 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주 잘 걸려. 이렇게 걸리네. 형, 그 정도는 형 그냥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? 그럴게. 좀 씻어요. 한 번씩 돌아가면 돼요. 저도 하나 갈게요. 갈아보고 싶은 무슨 충족이니까. 아니,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. 혁건도 저거 잘하지 않아, 요리? 저도 자취하니까. 그러니까. 그치. 자취가 아니라 저 혼자 사는 거. 혼자 사니까. 제가 맞네. 하나 갈아보실래요? 따뜻하다, 고기. 좋다.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금방 씻고 온 거예요? 고기. 힘이 있어, 힘이. 지쳤지. 계속 갈아보고. 고구만도 갈아볼까요? 고기. 고기. 고기.